저희는 지금 마카오 3일차고 이제 홍콩으로 떠납니다 저희는 지금 홍콩 마카오 페리터미널로 가는 티켓을 구입했고 지금 여기 들어가서 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 자리를 찍어주시는데 자리가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홍콩 가서 재밌게 놀아보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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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홍콩에 도착해서 먼저 호텔에 짐을 맡고 미드랩에 에스컬레이터 구경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날씨 걱정을 엄청 했는데 웬걸 엄청 쁙쌩해요 농도 많이 덥습니다 고춧가루 메인으로는 탄탄면을 시켰어요 밀려면 마지막으로 샤오롱바오랑 매운 김삼 시켰어요 블로그 보고 찾아와서 그런지 다 한국인이었어요 저희는 IFC몰에 도착했고 이것저것 구경을 해보려고요 여기는 IFC몰 3층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볼 수 있는 야외 공간이에요 너무 예쁘다 오! 커피 맛있다 이렇게 침대 두 개 우와 생각보다 넓다 잘 못 넣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저희 심상치에 먹으러 갑니다 뭐 타고 가나요? 티셔츠 탑니다 너무 맛있다 쑨기 이따라의 고기 치즈 고기도 고자비 그래서 좋게 더 시켰어요 고기도 고자비 에그 타르트가 하나씩 남아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아직 에그 타르트가 하나씩 남아있어 엄청 엄청 키고 담나 보인다 여기 엄청 키고 담나 보인다 너무 키고 담나 보인다 근데 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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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럿 슈가를 시켜봤어요 과연 홍콩에서 먹는 맛은 어떨지 저희는 허유산도 시켰어요 저희는 허유산도 시켰어요 어떤 맛이에요? 진짜 망고 아이스크림 있잖아 망고 꽂아서 먹는 그 맛 otom이 죽었는데 iche니아랑에서 먹는 거에요 다들 엄마가 laid窓 그런 편의점은 어떤 편은 없죠 전날을 욕싱한 곳이라고 해야죠 통해서 띄거죠 쇄고 물이 새끼리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상관없어요 우리 건축하는 이 땅은 뭔가 이 맛이야 여기가 저희는 과연팀입니다 띄거죠 띄거죠 그 맥에서 이곳은 어디저 Stamp 시켰어 이름끼만 상관없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행히 가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엄마가 이미 여기가 부가온거 같네요 뭐가 어? 완전 딱 맞아 이거 이렇게 한 번 날아가 엄마가 펀드로 오는거 같네요 엄마가 펀드로 오는거 같네요 엄마가 펀드로 오는거 같네요 엄마가 펀드로 오는거 같네요 란폼 유엔 란폼 유엔 양폼 양폼 저 오늘 페리터미널에 있는 란폼 유엔에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7시 반부터 한다고 해서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우선 아이스 밀크티 하나 시켰어요 이거는 치킨 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프렌치 토스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를까? 맛있어? 저거 위에 가면 달달한 냄새 엄청 난다 이렇게 자를까? 맛있어? 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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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저희는 갑분 미니소에 가서 인형이랑 지난번 홍콩 왔을때 미니소에서 사고싶었던 블루투스 스피커를 샀어요 영상이야 안녕 안녕 내일 데리고 가겠어 저희는 렌즈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기념품이나 선물할 것들 좀 사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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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도착했는데 바퀴가 하나가 없이 나와서 비슷한 크기의 다른 캐리어를 같이 받았어요.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캐리어를 바꿔가거나인 것 같아요.